2부에서 계속 됩니다. 1부에서 계속 됩니다. 3부에서 계속 됩니다. 라고 ASMR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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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은 직접 만든 젤리, 젤리국수, 머랭, 그리고 무지개 케이크 준비했습니다. 지금부터 맛있게 먹어보겠습니다. 직접 만들다가 너무 쓰러져서 얘를 꽂았어요. 예쁘게 생겼죠? 직접 만든 소주잔입니다. 말랑말랑한 게 기분이 너무 좋아요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선천풍선 규백. 아,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난 좀 fiance, Covid. iptorp, наст,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맛있다 마시멜로우 계란 팽이버섯 오징어 맛있다 오랫동안 이빨 랍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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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요네즈 오징어 너무 맛있어 여러분들이 지루할 것 같아서 남은 케이크는 제가 배고파지면 따로 먹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, 알람설정까지 그리고 코멘트를 남겨주세요